어, 빵! 사왔는데. 사장님! 사장님, 붕어빵 사... 왔는데? 사장님! 왔네... 사장님! 사장님, 여기 계세요? 안 계시네? 이거...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. 정선생님, 이러는 거 아닙니다. 여보세요? 어, 은조? 큰일났어. 정선생님이 사장님 모시고 나간 거 같은데... 어, 느낌이 안 좋아. 어, 그냥 산책 나간 거면 좋은데... 어떡하지? 음... 어제 술 얼마나 마셨길래? 아직도 술 냄새나. 어, 좀 마셨어. 누구랑 년? 아버지랑 년? 나도 부르지.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좀 많은데... 네, 변부식입니다. 예. 계약이요? 아, 예, 예. 예, 알겠습니다. 확실한 거죠? 예. 예, 알겠습니다. 인우야,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? 오빠... 얼른. 알았어요. 행자씨. 내가 가르친 곳에 도장 쾅! 알죠?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. 네, 알았어요. 예. 자, 여기 등기매동번 입학이 있고요. 네. 금액이 약속. 자, 여기. 수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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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잠시만요. 잠깐만요. 네. 저, 저 잠깐 화장실이셔. 수술. 아멘 아멘